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건문을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지만 죄송하게도 조건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Villean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Villean과 비교 연산자는 그것 자체로는 얻다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건문까지 가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도구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여러분에게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루하더라도 곧 보상받게 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PHP가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HP에 데이터 타입스를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 여기에 이렇게 PHP가 갖고 있는 데이터 타입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 이 두 가지는 숫자죠 그리고 얘는 문자열입니다 즉, 제일 위에 있는 Villean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배울 거예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true or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갈게요 여기 있는 integer는 정수인데요 다시 말해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정수라는 데이터 타입에는 몇 개의 구체적 데이터가 있을까요? 100, 0, minus 100처럼 무한히 많은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어때요?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파타파하부터 시작해서 라틴어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유한하긴 하겠죠 여기 있는 Villean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특이하게도 단 두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true 아니면 false라는 두 개의 데이터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 자체는 의미가 없고 뭐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냐면 비교 연산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검색해서 비교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php, 비교 연산자가 영어로 comparison입니다 operators라고 검색하면 php의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주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comparison.php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HTML의 골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h1 태그를 통해서 비교 연산자는 comparison operators와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ampersand를 의미하는 특수한 기호예요 그리고 boolean data typ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지금부터 boolean data type과 비교 연산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거는 실습 아니고 그냥 구경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어떤 정보를 출력할 때 php에서는 echo 또는 print라는 함수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print 말고 bar dump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값을 주게 되면 저 bar dump라는 함수는 입력 값을 출력해 주는데 그 입력 값의 data type까지 알려줘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1을 11이라고 하면 이렇게 11을 출력하면서 그것의 data type은 int, 정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따옴표로 묶어주게 되면 11은 더 이상 정수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실행시켜 보면 보시는 것처럼 11을 출력하는 곳과 동시에 이 11이 문자열이고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신박한 함수가 bar dump입니다 그래서 이 bar dump는 여러분이 실제로 실서버에서는 실제 서비스에서는 쓸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 숱하게 사용할 함수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 볼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가 될까요? 예상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왜 이렇게 돼요? 이 더하기라고 하는 산술연산자는 좌항에 있는 값과 우항에 있는 값을 더한 결과가 되는 표현식이기 때문입니다 얘는 누가 돼요? 이 더하기라는 산술연산자는 좌항과 우항을 더해서 숫자라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산술연산자인 거예요 아셨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equal을 두 번 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 연산자는 비교 연산자라는 건데 제가 하는 역할은 좌항의 값과 우항의 값을 비교해서 두 개의 값이 같다면 뭐가 되냐면 true가 되는 연산자예요 이렇게요 true boolean 만약에 두 개의 값이 같지 않다면 저 equal 두 개인 비교 연산자는 누가 될까요? false가 되는 비교 연산자입니다 즉, 여기 있는 equal 두 개는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된다 한마디로 boolean이 되는 연산자다 다른 말로는 표현식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야죠 h2 1 equal 1은 결과가 뭐예요? 보시는 것처럼 true가 된다 그러면 equal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긴 부등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1이 1보다 크냐?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크지 않으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이 2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true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부등호의 반대는 이렇게 반대도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기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1이 1과 비교했을 때 같거나 크냐 근데 두 개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이 2라고 하면 역시나 true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값이 3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false가 되는 연산자입니다 원복 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비교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내요? 불리언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불리언은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true와 false 한국어로는 참과 거짓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참아 주셨고요 이제 우리가 불리언이라는 것과 비교 연산자를 배웠으니까 이 다음 시간에 드디어 조건문을 배울 자격을 갖추게 되셨습니다